너와 이제 긴장해? 네? 그거면 안되면 되지? 차이로 치는거 하나 딱 하라고 보송벌려고 하나 했으면 좋겠어 정렬으로 딱 본게 운전하고 갈 때 진략 찍고 다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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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 다이소가 어딨어? 근데 솜촌까지 하는 거 아니라고 다이소가 오빠 솜맛대가 있어? 다이소가? 왜? 긴거 필요없지? 긴거 필요없지? 저거? 안돼 저게 다리가 바보가 돼갖고 저걸로 밖에서 찍을 때 저걸로도 안오는단 말이야 저것도 저거 반말하고 저것도 잘하러? 있다고? 무조건 줘 있으면 불편해 죽겠어 저것도 잘 안돼 왜 안돼 저게 왜? 카메라에 자꾸 저 꼬타리가 자꾸 보여 어? 뒤에도 저렇게 저렇게 나가지고 거짓말 저도 아쉬울대로 딱 고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저거 이게 뭐지 안와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저희리 위에서 저희리 위에서 그 카메라 저게 불린다 구멍이 포탈이가 카메라로 나온다 이말이야 오빠 영상 편집이나 좀 해라 그거라도 엉덩이 좀 해갖고 이거 작은 바다를 안 벌렀다 응? 응? 오빠 저도 드릴게 저거 여기 있잖아 응? 응 이러봐래 그거라도 그런거는 문제가 아니라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위에 그거 엘포탈이 찢는 거 돌아가 돌아가 다 웃어라 뭐가 인재가 있어? 혜진이 별이 다 뭐였다 이거 응 가져가서 염소줘 오빠 이따 가져가서 염소주라고 염소가 있어 염소 어떻게 했어 다 여기 염소가 있어 염소 다 없애버려 나도 여기 내가 뭐였어 염소 염소 그게 진짜 잠깐만 이 염소 그치 뭔데 익히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골고루 고춧가루 원래 김치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치 소금만 할 걸 먹는데 벤Corona 남은 자극의 방향으로 이렇게 붙잘먹을 잘 안 돼 저거 스톱 시켜봐봐 스톱 거 저쪽 스톱 걸게 스톱 다 먹어줬구나